격렬 이 거점을 점령했군. 적이 A 거점을 차지했다. 어드밴티지를 얻었군. 이동을 잃어버린다. C 거점을 빼앗겼다. C 거점을 점령했다. 거점 어드밴티지를 얻었다. 4점을 점령했다. 1점 2점! 이 거점을 빼앗겨서 적의 폭주를 중단시켰군! 승리에 있는 거점이 아닙니다. 제가 흔한은 주인에 대해 고민을 수정합니다. 준비, 승리에 있는 거점이 간단하게 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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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